자, 나가보겠습니다. 자, 나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죠? 와, 그냥. 왼쪽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와, 굿. 오케이. 운동은 저한테 그렇잖아요. 얘를 붙여나온다는 느낌을 치기가 좋았다. 한쪽으로. 와, 굿. 맵을 붙이기는 너무 좋았다. 포기하는 거에요. 악어. 아! 그리고 일자리 파야. 안 돼. 이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